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건설업계 수장들은 새해 첫 인사부터 너도나도 위기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해외건설 경쟁이 치열해지고 SOC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경기마저도 식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저성장기조 고착화, 성장동력 부재. 건설업계는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건설 경기를 이끌어온 민간주택시장이 위축기에 들어서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민영아파트 공급실적은 22만 2천여 가구로 계획물량 대비 분양실적은 53%에 불과합니다. 하반기 청약규제 강화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거부 등으로 분양물량이 대거 밀리면서입니다. 올해도 예년 평균보다 많은 38만 6천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지만 최근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우려 요인입니다. 건설 수준은 지난 2017년 160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144조 4천억 원, 올해는 6.2% 줄어든 135조 5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이나 사업 개발을 통해 위기를 헤쳐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기업들은 일단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경착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서 전략적인 시장 확대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줄어드는 SOC 물량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민간 제한 방식으로 해서... 하지만 국내 SOC 투자도 건설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도시재생 등 생활형 SOC 투자가 늘었지만 토목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SOC 사업 예산은 383억 원에 그쳐 앞으로 시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해외 수주 시장도 지난해 11% 수주액 증가라는 실적을 냈지만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이 우리 기업들을 바짝 쫓아오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